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하얀, 조용히 해. 코미다, 코미. 코미. 코미다. 코미는 싫어. 코미는 싫어. 예뻐, 모미잖아. 코미랑 다 친해. 코미, 싫대. 코미. 누나잖아, 누나. 페파. 이게 뭐야. 왜 이런 사람 싫지? 아, 아, 아괜찮아. 어떻게해. 이렇게 들이대다니. 제일 좋아해, 제일 좋아해. 근데 왜 신의 침대야 되나요? ㅎㅎㅎㅎ 으악! 안돼! 어휴 흠... 으흠...